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 DMZ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발걸음 음악이라는 문화가 시린 가슴을 달리며 평화의 여정은 시작된다 DMZ 1500여 명의 평화 영어의 발걸음 음악 DMZ 철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DMZ 민간인 통제 구역의 문이 열리고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남북을 잇는 케이블카가 눈에 들어온다 조용하기만 한 철책 너머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간다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소리리 저너머에 닿기를 희귀종들의 낙원 DMZ 희귀종들의 낙원 DMZ 평화 누리길 9.1km 평화 누리길 9.1km 평화 누리길 9.1km 모니터링 소음자로 가슴이 케이크 2시부터 시작된 걷기 그늘이 없다 철체들 사이에 두고 참 아름다운 길이 열린다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비행지 평화의 길 많이 걸으면 남북이 이어질까 안개꽃밭이 피로를 잊게 한다 생태탄빵로 율곡숲지공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DMZ 9.1km 왕보를 앞두고 있다 더위에 지친 피로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길이지 지나온 길은 언제나 아름답다 북으로 수가 걸어갔던 길일까? 북으로 수가 걸어갔던 길일까? 수원에서 9시경 출발한 기차 아름다운 DMZ 열려라 기원하며 수원역 이 기차가 백두산까지 마음감아 이 기차가 백두산까지 마음감아 9.1km 왕보원 보증 수련까지 3시간 30분 10.1km 왕보원 보증 10.1km 중